예쁘다. 자, 엄마 오늘 이 앨범을 채울 수 있게 해 주겠어. 이거 뭐야? 우메? 사진 나왔어? 우메! 이름 좋다. 이거 이거 좀 봐. 상당히 좋아하신다. 이렇게 웃어보는 건 취미인 것 같아. 봐봐, 엄마. 엄마 이거 봐봐. 엄청 웃었네. 나 저렇게 안 웃는 것 같은데. 우리 엄마 저렇게 웃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봤어. 야, 나 무려 뽀뽀하느냐고 벌떼기가 이거 좀 봐. 어머. 키 친구라미. 멋지도 못해. 왜 물어봐. 이거 뭐래. 아빠가 소개하자 온 게 너무 좋아. 아빠 입술이 많이 나오시네요. 엄마보다. 어머님이 진짜 좋아하셨어. 보여요, 그냥 놓는 거예요, 보여요. 애들 얼굴이 이상하대. 야, 나 이 존놈 안 빼놓은 건데, 보여요 당신은 놓는 게. 나 이쁜 놈은 다 논다, 이거야. 암만 당신이 잘 나왔어도 나 못 나왔으면 아웃이야. 앨범 작업을 아예 하시는구나. 여보. 왜, 왜, 왜. 아이고, 진짜. 아니다, 이거 누구 배줘야 안 돼요? 희석아. 어? 나 진짜 잘 나왔잖아. 왜요? 희석아 이리 좀 와봐. 이 막 여기다 넣었어. 그래서 어떤 여자가 얼굴도 없는. 정말 자기만 이쁘니까 갖다 여기다 넣는 거야. 진짜. 이게 어쩐 얘기예요. 어머. 아무중이죠. 자꾸 좀. 여보, 정신 좀 차리세요. 이게 뭐예요. 왜 이걸 갖다 넣어, 얼굴도 없는 걸. 아버지가 잘 나왔잖아. 자기 이름을 잘라서 자기만 넣던지. 알았어요. 너무 일단. 알았어요. 야 이거 웃어. 찡그렸나 웃었나 모르겠네. 그러면 교복은 좀 이따. 왜? 교복은 교복대로 넣어요. 그게 아니야? 교복은 교복대로. 아니, 이제 시작할 수 있어. 교복은 교복대로. 그럼 섞어서 해야지. 저기 섞어서 넣으면. 저기 틀리게 보이지 마. 예. 이렇게. 에이. 화나셨다. 에이. 화나셨다. 진짜 모르겠잖아. 또. 다섯 명. 아버지. 이거 카드 쳐유. 여기에. 아빠야. 또 가만히 있어봐. 또 여기에. 뭐라고. 왜 또 다 빼. 아이고. 잘난 여자를 하라고. 어머머머머. 어머어머머. 이렇게 아버지. 소리 질렀어. 그건 뭐예요? 뭡니까? 또 이벤트 아직 안 끝났어요? 선물. 아. 그냥 주면 되지 뭐예요? 저렇게. 우리 아버지. 이 만수. 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. 아. 다 끝나면 나 불러. 나 자고 있을 때야. 시순자件 때 원래 이거 하는 분들이 오더라고. 뭐래요. 아. 뭐야. 와. 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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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 누가 들었다는데. 마이크도 사야 된다고 하시던데요? 마이크가 새로 사고 싶은데 안 사줄게 그냥 그냥 저건 몇만 원짜데요? 2, 3만 원이요 저를 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살 것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비 내린 병동 거리 잊을 수 없는 아아아 되게 좋아하신다 아머님 기상입니다 아버지 물개박수 처음 본 거 같아 이야 저런 거 바로 하시네요? 블루투스 하고 이런 거 다 하시니까 그냥 노래하는 거 당신을 사랑하며 우와 오늘 민원들하고 주변 분들이 이제 어떡하냐 잘해 우리 엄마 맘에 안 들어가지고 그치 시끄러서 못살려는데 왜 노래 한 20국 30국 소 growing 매일한데요 매일 밤에 그래요 아이고 아버지 난 여름이면 저 돈 받아야 한다으니까 어머님 표정 봐 아유 물건 가버려 물가! 빨리! 네가 갖고 와, 네가 저기 사 왔으면. 얼른. 목 축이 하나. 비밀. 음, 비 내리는 물. 비 내리는 물. 아이고, 여기 앉아. 아이고. 충전식이요, 뭐예요? 물 빨려나, 빨리. 목을 축이고 노래를 해야 돼. 못마땅해요. 비 내리는 고물이야. 정확히 할 줄 모르니까. 영상이 안 뜨네, 이거? 이거 아직은 안 된다. 그냥, 그냥 했다니까. 비 내리는 용도 크기. 엄마 지나간다. 눈치 보네. 어머, 어머. 어머. 와, 그것만 어떡해. 와, 대박이다. 그렇게 못났게 찍어주는 걸 못했다는 세상에서. 파랑. 파랑. 여기만 나오고. 어머, 혁증베기만 나오게 하고. 이 팔 수건이. 진짜. 아버지. 잠깐 비싸. 또 뭐하러 또 꽂아주. 진짜. 없어. 어머, 쓰레기통에서 찾을래. 근데 흘렸어. 아버지 관심 없어요. 저게 마음에 안 든다고. 찍으려면 잘 찍어야지. 그게 뭐. 근데 너네 아빠랑 그걸 갖다 꼽아놔잖아. 또 거기다. 가슴 없어. 너희들끼리 알아서요. 너희들끼리 알아서요. 호다운가 참 좋아하네. 혼자 하시고 노래를 하시죠. 막걸리요? 지영 막걸리인 것 같다. 지영 막걸리. 아, 이거 끝내준다. 아, 좋다. 아버지. 상진이 신랑 잘생겼네. 잘생겼어. 어머니 너무 영혼 없다. 외롭다. 이 집에 오래 살기엔 좀 외로워. 외로운 가슴에 씨앗을 뿌려요. 서였는데도. 여자남자 둘이 불러요. 아, 지쳐. 안 배웠어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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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가원방송 보는 것 같다. 가원방송. 이제 와서. 왜 네가 그렇게 저러는 왜 사왔어. 여기들로 놀랐어. 여기들로 놀랐어. 여기들로 놀랐어. 여기들로 놀랐어. 저 발만. 발만. 저 발만. 저 발만. 저 발만. 저 발만. 별소리도. 야, 그렇게. 멈추는. 멈추는. 아유, 그만여져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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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한참 부르셨어요. 멀리 사라져. 다시 한 번 해라. 아유. 저거 우리 방문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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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제. 제이라고 살아야 되니까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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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죽 점퍼 입고 가잖아요. 우리 아들도. 아께요, 아버지. 너무 재밌게 이따가쓰. 안녕하세요. 잘 가서 잘해주고 잘 사이들. 아유, 근데 마음이 갈 때 좀 이상하더라고. 아들. 아 왜 이렇게 아쉬워. 네. 아유, 고맙으세요. 아유, 고맙으세요, 아버님. 아유, 우리 아들 믿고서 행복했군. 아들아, 잘가. 잘 가니. 네, 아버지. 두 분. 그리고 쑥 들어가? 잠깐만! 어머니! 어머니! 기도 안 돌아보시네. 그냥 아쉬우면 한 번은 보셔야지. 모두 손 흔들어 주지 않나? 어머 어머 어머! 어머 갈 때까지 봐야 돼! 한 번은 봐야 돼! 너무 집착된다 오빠. 편하죠. 그것이 솔직한 데 해달래요. 크게 허전하고 쓸쓸하고 그런 거 아니야? 그렇지 않대! 그렇지! 생활하는 펜션 패턴 리듬이 있잖아요.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오면서 모든 리듬이 다 깨지는 거지. 아들은 아내 집에 가라? 네. 이것보다 더 있는 거 싫어. 여기까지가 좋아요. 야 아니 떠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퓽 하고 들어가셔 아버지가. 야 근데 보통 아들 차가 사라지고 나서 이렇게 좀 쓸쓸하면서. 아니에요. 빨리 보내고 올라가셔서 황금 마이크 딱 드시고 지금 노래해야 될 게 한 열 곡은 기다리고 있는 거야. 돌아다니 더 있는 거 같아요.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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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쓰고 계시죠? 그.. 돌아다니신다고 하더라고. 진짜? 어머! 근데 얘 야외형이네 야외형. 야외에 있어서 이게 더 좋은데요? 마이크도 고생이야. 로스킹. 로스킹. 안 올라가. 안 올라가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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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